아 저희는 지금 아주 미세먼지가 가득한 속에 지금 공원에 도착했습니다 패션이... 뭔데? 뭐예요? 이 패션 뭐예요? 에버랜드 패션 아이가? 우와 이건 뭐야? 나무가 왜 이렇게 커? 형! 왜 쫄았어요? 지금 이거 보고 쫄았죠? 형은 안전빨 없이 타는 사람이라서 긴장돼요? 아 지금 나 지금 깔고 있네 아 이거 왜 내 눈썹을... 맛있나? 가위바위보 진 사람 머리띠하기 가위바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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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아무거나 하세요 맛있으세요 아... 별로 감흥이 없는데요? 어린이 머리띠를 쓰고 기분 좋은 말왕띠 제가 몇 장 뽑았습니까? 열세 장 열세 장 아 진짜요? 이 카드요? 한자이 카드가 대략 보여주는 것 같아요 이 카드가 손님이 1년 동안 어떤 상태일까를 보여주셨네요 동교를 꽉 안고 있죠 이런 것 같으면 뭔가를 많이 모으거나 와... 구독자 수 쌓고 있잖아 연애 관련해서는 낙팔을 변경에 나와있으니까 연애운이 들어왔다고 판단할 수 있고 연애운이 일단 뜻이에요 오... 떨립니다 아... 오... 오... 살짝 살짝 꼴라 아... 죄송합니다 지금이고 스테이션으로 진입하고 있습니다 또는 아쉽지만 즐거웠던... 파격해 주세요 얘들아 파이팅 기왕 뭐 하시는거죠? 아... 아... 진짜... 사람 이름 많은데 아... 아... 뭐 하시는거에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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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해? 왜... 왜... 오리 만지고 있어 아... 덕... 거북이다 아니야... 람머스야 람머스? 저기요 아저씨 너무 가까이 하지마 이거 뺏겨 아저씨 손 좀 봐봐 손 좀 우와 미식이보다 길다 미식이 같다 뭘 또 미식이야? 무조건 미식이야 다리... 다리가 뭐... 스쿼트 207일 것 같은데 와 진짜 운동신경 장난 아니겠다 와... 단단해 보인다 이거지 지금 동물들이 너무 신기한 바보들 뱀을 열심히 찾고 계시는 바보들 와... 신기하신가 봅니다 진짜 계속... 말형 계속 지금 동물들 계속 보고 계시는데 지금 뱀하고 앉은 마 응? 체험하고 계시는 마랑이 형 지금 뱀한테까지 앉은 마 마인드 시즌 중이시거든요 완벽해 진행이 boş 2 2 5 3 czy 2 산타크로스 마랑시 얘들이 사이 안 좋다는 논란이 엄청 많은데 어떻게 생각하는데 그냥 잘못된 것 같아요 평소에 저희 모습을 못 보니까 되게 친해요 저희 진짜 죄송합니다 제가 방송이랑 말투가 좀 부산이랑 재밌게 하려고 재밌게 하려고 하는데 에브랜드 어땠어? 오늘 재밌었습니다 뭐라고? 오늘 어땠어? 대한민국에서 제일 큰 놀이동산이잖아 빨리 짧게 해주세요 어땠어요? 재밌었습니다 자 여러분들 안녕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5 8 9 10